헬로 82 몸 너무 좋으신데? 둘 셋! 나만하스테! 하멘 브리쳐! 가볼까? 까볼까? 까볼까? 오 뭐지? 이번 노래는 되게 웅장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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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뮤직비디오 보면 춤이 꼭 들어오는 것 같아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야 약간 뮤지컬 같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멋있던데 무슨 춤인지 약간 궁금하긴 하다 무슨 춤인지 약간 궁금하긴 하다 뭔지 모르게 약간 너무 덧썩거리게 되는데 약간 안무 따라하기 우리 약간 이번 마카레나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막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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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칼구멍까지 탭이 많네 아 근데 이거 사람 엄청 많다 오 약간 왕자 이런 느낌 아닐까? 약간 싸움에서 이긴 약간 승리한 오 다 그런 것 같아 약간은 영 축배를 들라 그쵸 승리해가지고 약간 아니면 싸우기 직전인가? 오 안무를 맞춘 게 더 쉽다 아 진짜 얼마나 걸렸을까? 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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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뭔 내용일지 궁금하긴 하다 오 오 오 오 오 멋있다 아 이거 너무 멋있는구나 멋있다 약간 크리스가 말한 대로 이게 전쟁을 해서 이긴 건지 아니면 전쟁을 하기 전에 사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단합을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우리도 약간 파이팅 같은 걸 하잖아 네네네 파이팅하겠다 이런 느낌을 딱 들어가지고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어 맞아요 진짜 웅장했어 어 다음 거 그게 엑스 때 엑스 맞아 맞아 아 영화인가? 아 아 진짜야 스케일이 너무 커서 뮤직비디오 치고는 맞아 맞아 와 다 레전드네 넘사명인데 벌써 몸이 약간 움직이는데 오 빌드업이다 빌드업 고개를 엄청 많이 쓴다 고개를 엄청 많이 쓴다 약간 세레나다 약간 그런 건가 약간 나를 봐줘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배속하신 거 아니겠지? 아니면 거기 뒤에 분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생각보다 안무가 너무 어려운데? 빌런 나왔다 빌런 오 지금 놀라는 걸 똑같이 놀라 계속 춤추고 있어 그냥 DNA가 흐르는 오 인기 많은데? 뭐야 아 와 춤 너무 잘 추신다 두 분이 형제이신가? 약간 쌍둥이거나 친구거나 나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나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여기가 포인트 한 번도 있고 아 이게 이거 이게 난 마음에 든다 아니 그러니까 정략 결혼 망치는 느낌인가? 결혼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 약간 이런 건가? 구두 신고도 하시는데? 같이 한다 다른 하시는데? 지치는 사람이 지는 건가? 뭐 약간 우리 뮤비 엔딩 크레디드 같았어 방금 어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 아니 젊은이 왼발으로 살아계시려나? 한 대 한 대 더 해요 아 미였어 아까 그 주인공처럼 보시던 분이 이길 것 같아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사왔나 볼까? 아 맞어 지금 맞어 지금 와 촬영한 때 진짜 힘들어 나 이 여자분을 갖기 위한 대결인가? 약간 세레나데 이런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누굴 원할까? 내가 봤을 때 이분 아니야 아까 저 분이었어 이분이야 이분 이분 원하시는 거 같아 안 돼! 이게 다른 분이었어 뭐야? 와 마지막까지 결정타는 와 대박이다 이거 나 투 나투가 뭘까? 결혼? 나도 나도 나 투 나투 안 돼 안 돼 사랑해 미안해 춤 나 투 나투 춤이구나 나 투 나투 우리끼리 정해보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척 척 착! 오케이 왜 소름 말아봐? 사랑해보신 약간 태양의 부에 이런 느낌 태양의 부에 사랑의 부에 러브레터야? 아 맞네 그런 느낌이네 스웨트하네 되게 건축학계로 느낌도 납니다 보고만 있어서 행복한데? 아 이런 또 달달한 장면일까? 내가 봤을 때 올해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썸이야 지금 아 지금 썸이야 내가 봤어 썸이야 아 저는 아버지가 발랐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제 헤어져라 그런 느낌인 거지 어?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이어줬으면 좋겠다 보는 재미가 있네 아 예쁘다 아 근데 배경이 너무 예뻐요 약간 알라딘이랑 자스민 공주 어 약간 그치 약간 이런 장소들 가보고 싶다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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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있으시네 그림자 밖에 안 보여 궁금해 다시 돌려줘 근데 아까 노래랑 되게 다른 느낌의 군인 됐나 봐 뭐야 끝이야? 아니면 과거를 회상한 건가? 만나다 군대를 간 건가? 내가 보니까 과거 회상이야. 헤어지진 않고. 근데 후반부 이런 거 아닐까? 남자가 싸우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 맞네. 왜냐면 시작할 때 군인이었어. 별말이 혹시 어떻게...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약간 무도회장인데 지금? 제스처가 좀 많아 이번에. 약간 이혹한 느낌인가? 가볼까? 뭔가 뭔가. 멋있어 멋있어. 무슨 뜻일까 불러주세요. 약간 디즈니 영화에 나올 것 같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디즈니에 나올 법한 공주님이고 약간 왕자님인 것 같아. 두 분 다 너무. 오 멋있는데? 멋있어. 진짜 멋있어. 이 남자분 진짜 멋있으시다. 가만히 있어 여보. 가만히 있어 여보. 알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 뭘까? 무슨 행사일까? 아버지 멋있다. 아버지 멋있다. 왕 같은데? 좀 높으신 분 같아. 응. 어머니. 결혼 아니야? 아 아닌가? 안녕 내 사위. 가족인가? 어? 왜 물어봐 갑자기. 네 친구. 그해를 빚는 지훈이 울량의 더운 회 때 머리를 끌려 낼자 낼자. 리짜 낼자. 디레짤레짜. 디레짤레짜. 이거 잘 입어. 레짤레짜. 레짤레짜는 그냥 약간 추인세 같은 그런 건가. 레짤레짜가. 놀자 놀자. 놀자 놀자. 오오오오오. 뭐야? 뭐지? 뭐야 다 옆에.. 다시 화해하는 건가? 아니면 둘이 좋아했던 여인이 똑같았었거든요? 어머니? 전혀 예측이 안 돼 지금 지금 약간 헷갈려 그래 왜? 왜? 확실히 노래들이 OST라서 뮤지컬 느낌이 강하다 맞아요 뮤지컬 멜로디나 아니면 그거 아니야? 그 아까 그게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 아닐까? 이 여자분 이 자리에서 옛날에 쫄깃 놀았던 거 아까 그 주인공 여자분 나이 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 여기서 이렇게 춤췄던 거지 다 같이 어 약간 과거 회상이 많구나 그럴 것 같다 나의 그대여 약간 그런 뉘앙스일 것 같은데요? 아 보고 싶 보고 싶어요 아니면 고백 멘트일 수도 있어 아 나는 니꺼야 나는 니꺼야 나는 니꺼야 나는 니꺼야 Let's go 수탉 나온다 바로 바로 나오네 아 전학 왔는데 폭풍에 전학생이 온거지 누가 왔대 누가 왔대 누가 왔대 안녕 환영해요 근데 지금 약간 주인공 같긴 해 왜냐면 다 약간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계신데 지금 혼자 약간 포마드의 라이더 자켓 입고 계셔가지고 오 이거 뭐야 아 벌써 벌써 학교 짱을 먹었구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라이브리 생겼다 오 아 약간 원조 학교 인기 짱이 되는 사람이랑 아 전학생 어 폭풍에 전학생 많네 그러면 아 중간에만 닥 사운드가 있는데 불쌉 가이 약간 그 아이스쿨 뮤지컬 느낌 있다 아 운동도 잘해? 너무 좋으신데? 진작과 최진아 아니야? 진작과 최진아? 뭐야 오 견제 라이브리 약간 좀 서로 경쟁하는 거네 어떻게 친구 된 거야? 아니 대결이야 내 부분도 응 몰라 너는 어떤 분이서 말하세요? 나는 전학생 나도 전학생 과연 승자가 누구일지 저 내가 봤을 때 네가 아까 그 검은색 셔츠 그분인 것 같아 저는 전학생 네 저도 전학생 쪽 다 전학생 쪽이지 않았을까 나는 원래 있던 사람 아 그래요? 난 뭔가 전학생 응원하게 되는 게 그래도 뭔가 새로우면 조금 힘들잖아 솔직히 적응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응원하게 되는 어 재밌는 것 같아 약간 컨셉도 그렇고 네 스토리가 좀 짱짱해 스토리가 되게 짱짱 이런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아 또 궁금해져서 또 영화도 보게 될 것 같아 너무 스토리가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 푸윈 Espero 짱ht 두 셋 서럽 americers hello we are writer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idize to Hell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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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 are 안녕하십니까